이곳에선 소문이 바다해요. 그 은행 강도 사건은 피도 눈물도 없는 숙부가 꾸민 짓이라고요. 아니죠. 그 여자가 숙부를 결정적인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고요. 이건 여자가 짜낼 만한 간특한 계략이에요. 노원 추리소설 검은 깃발 서가해는 언제 어디서나 바람을 일으키는 여자였다. 가해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여자였으며 늘 뭔가 음모를 꾸미고 밀고 나가지 않으면 못 견디는 여자였다. 순풍의 돛을 단 듯 순탄한 항해를 지속하던 정씨 일가의 풍랑이 일기 시작한 것도 가해를 새 며느리로 맡고서부터였다. 가해는 삼한통상의 후계자로 지목된 정하진과의 혼담이 거론되었을 때 뛸 듯이 기뻐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몹시 망설이기도 했다. 가해는 하진이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 아니었으면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목구비만 수려할 뿐 야심이라고는 없는 사내 가해에겐 딱 질색이었다. 그러나 하진은 가해가 넋을 놓고 쳐다볼 정도로 드물게 보는 미남자였다. 가해는 그 사실이 싫었던 것이다. 헌칠한 키에 크림색의 피부, 새까만 눈동자, 멜로드라마의 주인공으로나 안성맞춤인 인물이었다. 유난히 새까만 눈동자는 무언가를 꿈꾸는 듯 했으며, 붉은 입술에는 늘 까당모를 잔잔한 웃음이 물결치고 있었다. 그들의 결혼은 완벽한 중매 결혼이었다. 하진의 성품이 좀 나약한 편이어서 그의 아내 되는 사람은 심지가 굳은 여자를 고르기로 일가의 장로들이 의견을 모은 터였다. 가해는 그 정갈한 용모와 높은 지성과 그리고 그 고든 성품으로 해서 모두의 마음에 들었다. 부잣집도 아니고 가난한 집도 아니라는 점도 그들의 조건에 맞았다. 다만 꺼림직한 것은 대학생활을 통해서 늘 앞장서서 선풍을 일으키며 화제를 만들길 좋아했던 문제학생이라는 점이었다. 사회사업학과라는 유별나 보이는 전공도 집안의 화제가 되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근 3년간이나 농아들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에서 자원봉사한 일도 있어 그 억척스러운 생활 신조도 화제가 되었는데, 사람들에게는 맹렬 여성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곳에서 수화도 익히고, 입술의 움직임을 보고 말을 읽을 줄 아는 독순술도 익혔다고 하니 그녀의 억척스러운 기질은 알아주어야 했다. 서늘한 눈매와 날선 콧매, 꼭 담은 입매로 상징되는 그녀의 모습에서 만만치 않은 성품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가해는 그녀의 힘줄처럼 질긴 성품을 베일 속에 잘 감추어 여간에서 나타내 보이질 않았다. 그러나 반년도 채 못되어 그녀의 불같은 성품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가해가 일가의 얼굴이며 계열 기업의 대표격인 숙부 정동준 씨를 가면이 축출하려는 시도를 보였을 때 누구나 놀라워했다. 여보, 당신이야말로 우리 일가와 모든 기업의 참다운 후계자인 거예요. 법이 그걸 보장하고 있어요. 근데 왜 모든 실권을 숙부한테 빼앗긴 채 멍청하니 뒷전에 물러나 있는 거죠? 당신 좀 모자란 사람 아니에요? 가해는 남편 하진을 모질게 충동하기 시작했다. 하진은 난감한 표정을 지은 채 말이 없었다. 가해는 하진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리고 있는 것이다. 하진은 재벌집의 여느 귀공자들처럼 헤프게 놀아나며 허송세월을 하거나 하지 않았다. 매우 건실했다. 그러나 언제나 어른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미국 유학에서도 도중 하차하고 돌아온 처지인데 매사를 힘겨워했다. 그건 그가 걷고 싶은 길과 다른 길을 강요받으며 자라온 탓이기도 했다. 그는 연극도가 되어 무대에 서는 것이 소망이었지만 한 번도 입에 올리지조차 못했다. 심성은 착해 보였고 성품은 다정다감해 보였으며 기질은 온유했다. 그러나 그러한 그에게도 한꺼풀 벗기면 심수에 사나울 정도로 외골수로 치닫는 기질이 잠자고 있었다. 하진은 여건만 허락한다면 그리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가 처한 현실에서 멀리 도망칠 위인이었다. 거대한 기업과 복잡한 가족관계가 그에게 주는 중압감은 실상 대단한 것이었다. 그의 정신이 분열되지 않은 것만도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는 소박한 꿈을 가꾸며 살아가는 소시민으로 태어났다면 차라리 좋았을 것이다. 여보, 당신이야말로 법적으로 보장된 유일한 상속자예요. 세상이 다 아는 일이죠. 근데 뭐 때문에 뒷전에서 어정되고 계시는 거죠? 언제까지 멍청하니 세월을 보내실 거냔 말이에요. 가해는 조금도 곧비를 늦추지 않고 하진을 몰아붙였다. 가해의 말엔 열정이 넘쳤다. 마치도 개종자를 눈앞에 둔 전도사처럼. 뒷전에서 어정되다니. 그렇지가 않아, 가해. 난 이래 봬도 지금 수련을 쌓고 있는 중이오. 언젠가는 내가 모든 기업을 인수하게끔 돼 있어요. 하진은 가해에 타는 듯한 시선이 따가운지 스며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렇담 관리자로서의 수련을 쌓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밑바닥에서만 놓으시는 거예요? 누구나 밑바닥에서 시작하기 마련이요. 나만이 겪는 과정이 아니라니깐. 그래도 반개 회사지만 상무자리나마 맡고 있어요. 가해, 당신 모르고 있었던가? 하하, 그 알량한 술상무자리 말인가요? 사람들이 웃고 있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뭐라는지 알아요?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일이 귀담아 들을 것도 못 돼. 그게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쯤 제왕학이라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기업을 이끌어 나갈 큰 그릇이 되자면요. 반개 회사라도 사장 자리를 맡았어야죠. 언젠가는 그렇게 된다니깐. 어느 천년에요?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법이요. 우리 좀 기다립시다. 그리고 이걸 알아야 해. 기업은 전문 경영인에 의해서 책임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는 사실 말이야. 그게 선친의 유업을 길이 남기는 방편이기도 하고. 그 무슨 쓸개도 없는 소리예요. 당신 참 착해 빠져갖군. 어휴 지겨워. 여보. 가해. 나한테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요. 생각은 무슨 생각. 이젠 행동할 단계라니까요. 자 우리 도전해요. 숙불을 제거하잔 말이에요. 당신이 겁장이가 아니라면 칼을 뽑아야 해요. 가해는 맥베드 부인처럼 우유부단한 남편을 도발했다. 사실 도전할 명분은 충분했다. 그러나 문제는 상대가 수양대군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숙부라는 점이다. 아휴 숙부하고 사생결단을 해야 하다니. 하진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고 오금이 저려왔다. 가해. 제발 머리 아픈 소리는 이젠 그만해. 지금 저지가 어떻다고 이러는 거야. 당신이 하도 몰아붙이니까 내가 피곤해서 영 견딜 수가 없군 그래. 하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그러나 가해는 추호도 도전을 멈추려 하지 않았다. 하진이 꽁무니를 빼면 뺄수록 가해는 헐헐 타오르는 집념의 모닥불에 더욱 불을 지피는 것이었다. 가해는 비로소 투쟁의 가치가 있는 상대를 만났다는 기쁨에 젖었다. 가해의 피가 끌어올랐다. 가해가 일단 성벽에 깃발을 높이 올리자 그 깃발 아래 몰려드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변하기 쉬운 세상 인심이라는 것도 작용했고 불평불만 분자에다가 제 나름대로의 여러 사연이 겹쳤겠지만 무엇보다도 명분이 뚜렷했고 법이 끝내는 가해의 편에 서리라는 전망 때문이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놀란 사람은 바로 숙부인 정동준 씨였다. 무슨 짓이오. 나더러 물러나라고요. 아니 그게 말이나 되나. 어떻게 키운 기업인데. 이제 와서 손을 털려고요. 나 참 기가 차서. 하고 내가 손가락만 빨고 고히 물러날성 싶었나요. 이러다가 피를 봅니다. 피를요. 숙부는 조카를 무시했다. 그분은 슬기롭게도 그의 참다운 적이 누군지 잘 알고 있었다. 동준 씨는 손수 그토록 애써 고른 조카며느리가 그에게 반기를 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아마도 민비를 잘못 고른 대원군만큼이나 크게 낙담했으리라. 그것이 원통했는지 그는 길길이 날뛰었다. 숙부님. 법정에 설수야 없잖아요. 그러니 제발 부탁이에요. 가해는 얄밉다 할 정도로 의젓했고 동준 씨는 시종 시근덕거렸다. 누구나 가해가 한수위라는 느낌을 받았다. 누구보다도 동준 씨 자신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회하기 그지없는 숙부는 금세 전략을 달리했다. 그는 조카며느리를 정중하게 저녁에 초대했다. 초고층 호텔의 회원제 클럽에 가해를 주빈으로 모신 것이다. 삼한 통상 정회장의 예우를 이토록 받은 사람도 드물다. 그러니 사람은 칼자루를 쥐었을 때 휘둘러야 대접을 받는 법이다. 우리 조카며느님의 소원이 뭘까? 자 우리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볼까요? 음 내가 힘이 돼주고 말고 동준 씨는 새파란 조카며느리에게 아양을 떠는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60평생 산전수전 다 겪은 정동준 씨였다. 그의 얼굴에 깊이 새겨진 주름살 모두가 그가 겪은 온갖 세상 풍진의 생생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었다. 재계의 숨은 거물로 자처하는 그도 눈앞의 어린 조카며느리를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 그저 난감하기만 했다. 그는 말을 잇는다. 하도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라고 하기에 오래전부터 사회복지재단을 하나 만들기로 했었구만. 어떤 성격의 것을 만드나 하고 그 사이 많이 고심을 했었지. 그런데 우리 가해 씨가 마침 불쌍한 아이들을 위한 특수시설에서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기에 그 아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만들기로 했어요. 어떨까? 그 재단의 이사장 자리를 맡아줄 수는 없을까? 이름도 서가해복지재단이라고 하려는 듯 말씀이야. 동준 씨는 가해의 높은 이상에 딱 들어맞는 달콤한 미끼를 골랐다. 고급 클럽의 풀코스 디너가 그녀에게 미끼가 될 수 없었고 값진 보석이나 멋진 차 역시 미끼가 될 수는 없었다. 가해가 하도 감격해서 숙부도 진정으로 기뻐했다. 그날 밤의 회담은 밝은 분위기 속에 매우 의미있게 진행되었다. 그래, 뭐 또 부탁할 말은 없고. 음, 숙부님? 한 가지만 더 들어주시겠어요? 음, 어서 말해봐요. 오빠가 있어요. 집에서 쉬고 있는 오빠가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어휴, 쉬고 있다니 그럼 되나? 어? 언제든지 나한테 보내요. 숙부와 조카 며느리는 손까지 마주잡으며 서로가 회심의 미소를 날리는 가운데 그날 밤의 회담을 끝냈다. 음, 어서, 어서 먼저 가요. 하면서 검은 로열 살롱에 몸을 담는 가해를 끝까지 전송한 사람은 숙부인 동준 씨였다. 그런데 가해가 친정오빠라며 보낸 서 씨 성의 사내가 한둘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가해 못지않게 영악한 친구들이었다. 동준 씨는 그 사실을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아차 싶었을 때는 가해가 회사 내에 심은 사람이 적지 않았다. 서강욱. 그는 가해가 회사 내에 부식한 사조직의 보스였다. 그에게 노동운동의 경력이라도 있었던 것일까? 대단한 선동가인데다가 조직의 명수였다. 그리고 그는 매우 비정한데다가 드물게 치밀한 사내였다. 회사 분위기가 하루하루 달라졌다. 동준 씨는 가해의 사조직 확산을 막기에 바빴다. 그는 지길거리는 분통을 사기느라 무진 애를 썼다. 모두가 결정적인 카드를 제시하지 못한 채 그런대로 숨가쁜 냉정이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 끔찍한 소식이 전해진 것은 7월 중순에 무더운 어느 여름날 오후였다. 거래은행에 들른 정아진이 때마침 나타난 은행 강도의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하지 않는가. 이 충격적인 소식은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무엇보다도 가해가 받은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다. 남편의 죽음이라는 믿지 못할 사실에 대한 충격에 겹쳐서 숙부에게 완전 무결하다 할 정도로 패배했다는 충격이 거센 파도처럼 덮쳐왔다. 그럴 리가 없어. 절대로 그럴 리가.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야. 이건 내 각본에 없던 일이야. 그이가 죽다니. 그건 말도 안 돼. 두 번째로 날아온 뉴스는 하진이 무사하다는 소식이었다. 가해는 크게 가슴을 쓸어내리며 미소지었다. 운명의 여신은 역시 그녀 자신의 편이었던 것이다. 죽은 사람은 회사 직원이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하진이 죽은 것으로 잘못 전해졌던 것이다. 전용뉴스는 앞을 다투어 남대문 소재의 S은행 무장강도 살인 사건을 보도했다. 한 명이 죽고 세 명이 크게 다쳤다고 했다. 영화에서처럼 나일롱 스타킹을 얼굴에 뒤집어 쓴 무장강도는 45구경 권총을 난사했다. 뉴스를 전하는 앵커는 범죄가 날로 서구화 경향을 보인다며 탄식했다. 뉴스를 지켜보는 가해의 여섯 번째 감각은 벌써부터 비상배를 울리고 있었는데 그 무장강도는 돈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살인이 목적이었노라고 일깨우고 있었다. 저항하려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마구 쏘았을 뿐만 아니라 은행 강도 치고는 탈취한 돈도 미미했다. 죽은 사람의 이름은 박준혁이라고 했으며 사만 통상의 쟁쟁한 엘리트 사원이라고 했다. 박준혁? 가해는 박준혁이라는 이름 석자를 듣는 순간 감전된 사람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가해는 충격의 회오리 속에 다시 휘말렸다. 준혁은 하진의 대학 동창으로 그와는 둘도 없는 친구다. 사교성이라고는 없는 하진한테 그 중 허물없는 절친한 유일한 친구였고 회사에서는 그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가해가 심은 사조직의 핵심 멤버이기도 했다. 사적인 모임에서는 공처가라고 놀림을 종종 받았던 검은태 안경에 낀 전형적인 수제형의 인물. 밤늦게 하진이 돌아왔다. 그는 극도로 지친 모습이었고 극도로 신경이 곤두선 모습이었다. 하루 사이에 자란 수염은 까칠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당신 괜찮아요? 가해는 황급히 다가서며 물었다. 어, 괜찮아. 하진은 만사가 귀찮다는 듯이 손을 내져우며 말했다. 당신 다쳤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말도 못해요. 전화라도 좀 주시지 않고. 어디 정신이 있어야지. 아무튼 당신은 오래 사시겠어요. 가해가 애써 웃어보이며 말했다. 기껏 고르고 고른 족크이긴 했지만 하진은 미간을 모은 채 반응이 없었다. 샤워를 끝내고 나온 하진에게 시원한 맥주를 권하자 그는 비로소 긴장된 표정을 풀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파묻히며 눈을 감는다. 가해는 창가에 서서 그런 하진의 모습을 지그시 훌른다. 잠시 고요가 방 안에 흘렀다. 그것은 재판장이 마지막 선고를 내리기 직전에 고요처럼 숨가쁜 거였다. 여보, 애당초 당신이 직접 은행에 갈 계획이었다죠? 그렇소. 준혁 씨가 대신 간 건 순전히 우연이고요. 음, 그렇소. 그것이 운명의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나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당초 계획대로면 당신이 은행에 갔을 거고 그랬다면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당신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모르시겠어요? 아니면 외면하고 싶으신가요? 여보, 제발 날 좀 쉬게 해줘. 내 친한 친구가 죽었잖아. 난 지금 지쳐있다고. 알아요. 당신이 몹시 지쳐있다는 거 말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꽁무니를 뺄 생각인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서 뭘 원하는 거요? 제가 원하는 건 제 질문에 대한 당신의 명확한 대답이에요. 맞아요. 그래, 지금쯤 영락 없이 천당에 가 있을 거요. 어때?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됐소? 네, 만족하고 말고요. 가해. 당신이 겨냥하는 게 대체 뭐요? 여보, 우리 사태를 정직하게 보기로 해요. 그냥 어물쩡하니 넘길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어요. 당신 말 맞다라. 사람이 죽었소. 그런데, 그런데 나더러 어쩌란 거요? 이번 사건이 당신을 황천길로 보내기 위해서 누군가가 교묘히 계획한 거라면 그래서 그 은행 강도 사건이 하나의 위장 강도 사건이라면 어떻게 아시겠어요? 참다운 표적이 당신이었다면요. 그, 그, 그 무슨 끔찍한 소리를 하는 거요? 제가 끔찍한 소리를 했나요? 늘 그렇지만 당신은 상상이 지나친 게 탈이오. 정말 그럴까요? 당신 얘기를 듣자면 소름이 돋는군. 아무려나 사람이 돈에 환장했기로써니 제 말이 지나치다면 용서하세요. 하지만 숙부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피를 볼 거라고요. 사람이 흥분하면 무슨 말이든 못하겠소. 그 어른 원래 다혈질이지 않소. 다혈질이라도 할 말이 따로 있어요. 속에 품은 게 없구서야. 당신이 충동해놓고서 이제와선 좋아요. 그럼 당신한테 묻겠는데요. 이게 당신을 제거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이라는 생각이 조금도 머리를 스치지 않던가요? 한순간도 말이에요. 교활한 데다가 잔인한 숙부에 의해서 말이에요. 여보 이건 오래된 역사의 패턴이에요. 본복이란 말이에요. 어허 하지는 아픈 신음소리만을 흘릴 뿐 대꾸를 안는다. 그는 말없이 방안을 서성거리기만 했다. 숙부가 살인자를 고용했을 거라는 게 그런 제 생각이 과연 지나친 걸까요? 하... 그 얘기는 정말 유쾌하지 않군. 이 세상이 그토록 황량하기만 한 것일까? 돈 때문에 혈육간에 피까지 흘리면서 아냐 이건 그냥 단순한 은행 강도 사건일 뿐이오. 난 그렇게 믿고 있어. 감쪽같이 위장됐다니까요. 당신의 오버센스요. 당신은 왜 외면하려고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쯤 요단강을 건너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당신 언제쯤이면 눈을 뜨실 거예요? 어흑 당신 이번엔 요행이 목숨을 보전했지만 앞으로는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조심하셔야 해요. 누군가는 몰라도 칼을 뽑았으니까요. 어머나 이런 변이 나 하지는 스스로를 비웃듯이 중얼거렸다. 전 불행이란 언제나 타인에게만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한테도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현실로 닥칠 수 있다는 걸 희뿌네요. 이번엔 뼈저리게 알게 됐어요. 가액에서도 어느새 자조적인 가락이 흘러나왔다. 하 그거 참 실감나는 얘기구만. 당신 당신 이젠 기치를 분명히 드러내셔야 해요. 볼성 사나운 희생자가 돼 웃음거리가 되지 말고요. 알았어. 아무도 동정하지 않아요. 동정하긴 커녕 깔깔대고 웃는다고요. 아 알았다니까 왜 이리 성화요. 하진이 마침내 감정을 폭발시켰다. 그로서는 여간 드문 일이 아니다. 그의 이마에 핏줄이 곤두서고 손은 격련에 떨고 있었다. 그 사이 차곡차곡 눌러온 감정의 갈피들이 한꺼번에 튕겨 일어나는 성 싶었다. 그가 움켜쥔 맥주잔이 파도치며 넘쳐 흘렀다. 침전된 고요 속에 하진의 거친 숨소리만이 방안을 감돌았다. 하진은 한동안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상처럼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말이 없었다. 잘못하면 죽을 뻔했던 사람 어찌 감회가 없으랴 잠시 후 가해는 여보 유가족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어린 딸아이가 있다던데 내가 돌봐야지 그래야죠. 내 대신에 죽은 것만은 틀림없으니까 준혁이는 내가 은행에 보내지 않았으면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그를 죽였소. 하진의 하진의 옆얼굴에 고노의 자국이 낙인처럼 깊이 새겨지고 있었다. 그는 뭔가 부숴버리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맥주잔을 단숨에 비우고 있었다. 여보 스스로를 너무 나무라지 말아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녀석은 내 대학 동장인 데다가 둘도 없는 절친한 친구여. 가해. 당신도 알지? 네. 알아요. 그러니 내가 책임져야지 누가 달리 책임을 지겠소. 당신한테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었죠. 난 절친한 친구를 잃었소. 그래요. 당신은 절친한 친구를 잃었어요. 한편 경찰의 수사는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었다. 우선 말씀이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순전히 직업적인 은행 강도의 짓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시키자고. 뭐 요즘 바캉스 시즌 앞두고 돈이 필요할 때니까. 은행 인근 파출소에 임시로 마련된 수사본부에서 시경 강력계의 하영구 경감은 수사를 지휘하느라 연염이 없었다. 남달리 비대한 몸매의 하경감은 귀밑머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땀을 닦아내기 바빴다. 그런 모습을 쳐다보자니 형사들은 더 무더워지는 것만 같았다. 오늘도 30도를 웃도는 날이었다. 하경감은 한증막을 연상케 하는 서울의 한여름이 여간 질색이 아니었다. 파출소의 선풍기는 소리만 요란했다. 형사진이 대거 몰려와 더욱 소란스러웠고 더욱 후텁지근했다. 해가 질 무렵인데도 아스팔트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가로수의 싱그러운 푸르름이었다. 그런데 말씀이야 이 일은 남대문서에서 맞는 게 좋을 거야. 물론 우리 시경에서도 돕고 말씀이야. 우선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비상망을 펴야 하네. 이미 조치했을 테지만 그리고 동일수법의 전과자들 리스트부터 뽑아야 하네. 아 치안본부에도 부탁은 해야겠지. 목격자도 찾고 단문수사도 버려야지. 그래 이 일을 전담할 팀을 만들자고. 어떨까 뭐 편리한 대로 A팀 이라고 하면 A팀은 그야말로 정석대로의 수사를 진행시키면 되는 것이다. 오랜 시간이 소모되고 많은 병력이 동원되고 꾸준한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그리고 좀채로 성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고 칭찬을 받기란 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뜻밖의 위력을 발휘할 때가 있다. 그것은 고도로 훈련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이 일은 남대문서 강력계에서 맡았다. 그래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있지. 바로 사만 통상이라고. 그 사만의 내분이 심각하다며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를 화약고 라고 했던가. 그러니 마침내 누군가가 불을 당긴 걸세. 이 살인극이 그들의 것이 아니면 누구 것이겠나. 우리 거길 조지자고. 철저하게. 그러니 이 일은 우리 시경에서 전담하는 게 어떨까. 기술적으로 해야 하거든. 그런데 그 지금 실권자 그가 누구라고 했었지. 총수 말이야. 하경감이 형사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정동준 장차 후계자가 될 사람 숙부 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잽싸게 대꾸했다. 하경감이 쳐다보니 배철수 형사였다. 마른 몸매에 거부틱틱한 사내 수염도 깎지 않은 그 얼굴에 땀방울 하나 맺혀있지 않다. 젊지도 늙지도 않은 사내. 단종만큼이나 조카가 눈에 가시었으리라는 말이 일찍 붙어있었어요. 그럼 이건 수양의 마지막 수였을까? 가장 가능성이 있는 해답입니다. 좋아 배 형사 자네가 팀장이 돼서 그 방면을 훑으라고 그러니 비팀이라고 해야 할까? 근데 맹 형사는 어딜 갔어? 보이질 않네. 하경감은 입속의 혀처럼 그의 주변을 맴돌며 시중을 들어주던 맹달수 형사가 눈에 띄지 않자 여간 불편해하지 않았다. 맹랑하기로 소문난 데다가 떠벌이해 덜렁대기 일수인 맹 형사는 하경감에게 있어 옆에 있으면 귀찮은 존재였고 없으면 불편한 친구였다. 그의 마누라처럼 그 맹형사에게서 하경감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자네 지금 어딜 돌아다녀? 사건 난 것도 모르나? 헤헤 반장님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시죠? 듣고 놀라지 마십시오. 삼한에 와 있습니다. 진상에 한 발짝 다가서 있는 거죠? 음 이 녀석 봐라. 어디서 놀고 있다가 그래도 늦게나마 제대로 타깃을 찾아나서 군 그래. 반장님 들어보십시오. 정 회장이 기업 일선에서 물러난대요. 정 회장이 물러나? 네. 그 욕심많은 숙부가요. 실권을 넘긴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이야? 누군 누구겠습니까? 조카한테죠. 음 갑자기 왜 그런 결단을 내렸다지? 여기서는 소문이 파다해요. 그 은행 강도 사건 피도 눈물도 없는 숙부가 꾸민 짓이라고요. 음 그래. 그 소문에 영감이 굉장히 자극을 받았나 봐요. 아무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 세상 참 낭만도 없다면서 그 영감 길게 탄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말세가 다 됐다고. 암튼 그 집안 싸움은 조카 녀석 승리로 막을 내렸군 그래. 어 반장님 그게 아니에요. 조카의 승리가 아닙니다. 잘못 하셨어요? 잘못 알아. 정확하게 말해서 조카 며느리 서가 해의 승리 입니다. 뭐 그게 그거지. 아니 그게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사실 가해의 소망은 이제 달성된 셈이었다. 그 사이 얼마나 끈질기게 투쟁했던가. 온갖 지모를 짜내서 포석을 한 보람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인정을 두지 않은 그녀의 단호한 결단력과 추진력에 힘입었다고 할 수 있었다. 장차 나약한 남편을 손아귀에 쥐고 일가와 기업을 뒤흔들게 될 것이다. 반장님 왜 그러나 늘 말씀하셨죠 뭘 말이야 최종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야말로 범인이라고요. 우리 사회의 오래된 공식이라고요. 내가 그랬던가 귀 아프게 들은 대사입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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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해의 선을 쫓자는 얘기죠. 서가해라. 반장님 서강욱 아세요? 모르겠는데 누구야? 바로 서가해의 오빠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장님 그 친구 신병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어서요. 하 그럴듯한 착상을 할군. 자네 머리로 짜낼 만한 얘기지. 반장님 제 의견에 전적으로 반대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세요. 위협을 담은 맹형사의 말투. 뭐 굳이 반대랄 것도 없지만 말이야. 찔끔한 학연감이 슬그머니 후퇴했다. 아시겠어요? 그 여자는 숙부를 결정적인 궁지로 몰아넣었어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고요. 이건 여자가 짜낼 만한 간특한 계략이죠. 정 회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옴짝단싹 못하고 자리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질질 끌던 싸움이 한순간에 결판이 난 거예요. 그래 좋아. 서강욱은 내가 수배해 놓겠네. 자넨 그 방면을 계속해서 쫓으라고. 그래서 서가해와 서강욱의 선을 쫓는 C팀이 탄생하게 되었다. 학연감은 매우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수사를 진행시켰지만 운이 없는 것일까 더위에 장마까지 겹쳐 학연감은 지칠 대로 지치고 시간은 흘러만 갔다. 그들은 수없이 현장을 맴돌았다. 현장은 바로 수사의 보고니까. 사흘 후 가해는 하진을 따라 장례식에 참석했다. 교회 공원 묘지는 이제 만원이었다. 후미진 곳에 마련된 무덤. 초라한 장례식이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자결하는 한여름의 태양 사람들은 비짓땀을 흘렸다. 장례식이 빨리 끝나기만을 고대하는 것 같았다. 숙부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가 깍듯이 인사를 울리기는 했으나 금세 그에게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지려 했다. 경원당하는 노인 오늘따라 초췌한 모습이 완연히 드러나 보였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서성댈 뿐 말이 없었다. 젊은 미망인의 모습이 가해의 가슴을 쳤다. 눈보다도 하얀 소복에 감싸인 채 소리 없이 오열하는 미망인은 지나치게 젊은데다가 눈이 아리도록 아름다운 여자였다. 강 유란 특출난 미모로 해서 소문난 여인이었다. 이 소문난 여인을 쟁취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내들이 악전고투를 했다고 했던가. 그런데도 세상에 한 번도 나타나주지 않았던 의젓한 여인. 시체처럼 창백한 얼굴을 빗질하지 않은 검은 머리가 덮고 있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과 땀방울이 빗물처럼 목덜미를 휘젓고 있는데 닦아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 겪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견디기 어려워서일까 자주 배를 움켜쥐고 허리를 꺾었으며 입술은 피가 나도록 깨물고 있었다. 잘못하면 내가 저자리에 설 뻔했었다는 생각이 들며 가해도 입술을 깨물었다. 누군가가 장례식 광경을 비디오 카메라에 열심히 담고 있었다. 요즘은 어딜 가나 비디오 카메라였다. 결혼식에서는 흔히 보는 광경이긴 한데 뭐 그다지 흥나고 기념할 만한 추억거리가 된다고 장례식에 까지 동원했담. 가해는 한심한 작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카메라는 방송국의 것이었다. 이토록 눈물겨운 장면이라면 아마 뉴스거리가 될는지도 모른다. 그 카메라가 숙부를 포착하고 한동안 놓치지 않았다. 카메라 앞에 우뚝 선 숙부의 모습에 허무해 가락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카메라는 새로운 먹이라도 찾아 헤매듯 한동안 이리저리 맴돌더니 가해를 발견하고는 그녀에게 앵글을 맞추었다. 잠시 어떻게야 좋을지 몰라 가해는 당황스러웠다. 왜 날 포착하는 거야?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그중 돋보여서였을까? 어쩌면 어쩌면 유일한 귀부인처럼 보였는지도 모른다. 그것보다는 두 라이벌을 부각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걸까? 가해는 카메라의 렌즈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했었다. 이제 누구나 배우처럼 연극적인 소양을 지녀야 할 때군 하고 가해는 생각했다. 다섯 살쯤 됐을까? 깜찍한 여자아이가 엄마의 치맛자락 옆에서 학장난하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팠다. 게다가 그 어린 것에게 소복까지 입혀놓으니 너무 잔인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비디오 카메라가 그 아이에게로 옮겨가고 있었다. 남편 하진이 미망인에게로 다가가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는 뭔가 위로하는 말을 열심히 건네고 있었다. 세상에 이 마당에 저 미망인에게 그 어떤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카메라는 재빨리 미망인에게 앵글을 맞추고 있었다. 그 사건 이후 사만 동상은 가해의 진두지위로 새로운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가해에겐 꿈같은 나날들이었다. 남편 하진도 가해의 기호와는 달리 새로운 의욕에 불타있어 가해를 기쁘게 했다. 그런 어느 날 가해는 학영감의 전화를 받았다. 시경 강력계에 좀 와줄 수 없느냐는 이야기였다. 도움을 청할 것이 있다나? 한데 도움을 청하는 사람 치고는 고답적이었고 거절을 용납치 않는 어떤 위험이 담겨있었다. 가해로서도 학영감의 초대를 마다할 아무 이유가 없었다. 언젠가는 경찰서에서 한 번쯤 무슨 소식이 있을 거라고는 짐작해왔었다. 그 소식이 생각보다 늦게 찾아왔다 고나 할까 긴 머리를 빗어내리며 가해는 생각에 잠겼다. 경찰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예상 질문은 준비를 했었고 답변도 준비를 해두었다. 옷 색깔과 립스틱 색깔을 고르면서 잠시 궁리에 골몰했다. 그들은 범인을 찾아낸 것일까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 가해는 밀려드는 온갖 상념을 떨치며 경찰을 향해 떠났다. 그녀의 차는 어느 사이 살롱에서 푸조로 탈바꿈해 있었다. 가해는 그녀의 신분을 대변하는 검은 푸조를 호기있게 타고 떠난 것이다. 가해는 난생 처음 경찰서라는 곳을 찾게 되었다. 살인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강력계에 대한 호기심이 아주 컸다. 강력계 수사반 사무실을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서성대고 있었다. 생각보다는 밝은 사무실 안에 회색 철제 책상들이 질비안이 놓여있었고 사무현대화 바람을 타고 타자기가 책상마다 놓여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그리고 녹음기와 복사기도 눈에 띄었지만 풀색의 블라인드 커튼을 비집고 오후에 햇살이 스며드는 사무실 풍경은 여느 사무실과 유별나게 달라보이지는 않았다.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타자기와 전화기의 불협화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여름 티셔츠를 아무렇게나 걸친 사람들. 글쎄, 한 발짝 더 다가서 한꺼풀 더 벗겨보면 어떤 모습이 드러날지 모르지만 하경감은 잠시 눈부신 듯 가해를 쳐다보고 있었다. 가해가 문을 열고 성큼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방안이 갑자기 밝아지는 것 같았다. 여자로선 드물게 보는 늘씬한 키. 그 키에 어울리는 강렬한 색조를 드러낸 코발트색의 원피스. 뉴욕 5번가의 유명 백화점에서라도 산 것일까. 그리고 가느다란 뿔태안경에 걸친 서늘한 마스크. 하경감은 어딘가 압도당하는 느낌이었다. 하경감은 가해를 정중하게 맞았다. 하경감의 첫인상도 가해에게 매우 강렬하게 심어졌다. 번들거리는 대머리에 밭은 목둘레 두툼한 입술 자주 깜빡이며 눈웃음치는 실눈 그리고 둔중한 몸매 대주교에게서나 느낄 수 있는 인자함이 엿보이는가 하면 채찍을 들기 직전에 만족감에 젖은 노예상인의 모습이 겹치기도 했다. 그 어느 쪽이 그의 진정한 모습일까?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은 부인한테만 조용히 보여드릴 게 있어서 와주십사 했습니다. 창가의 소파에 마주 앉으며 하경감이 건넨 말이었다. 육중한 체구에 어울리지 않는 나긋한 말씨였다. 아 네. 가해는 어정쩡하니 대구했다. 시원한 콜라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네. 주세요. 투박한 손이 금세 쟁반을 들고 왔다. 모든 소도구가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 놓인 것처럼 보였다. 오늘을 대비해서 이들은 무슨 덫을 마련한 것일까. 담배는 즐기시는지요? 하경감이 탁자 위에 놓인 거북선을 집었다. 아니요. 가해는 고개를 내주었다. 그럼 하고 하경감이 먹이를 낚아채기 직전에 짐승에 도약하는 표정을 만들었다.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십시오. 가해는 바싹 긴장했다. 아 부인께서는 수화도 익히시고 아 그 뭡니까 아 독순술도 익히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려는 겁니다. 그런 재간을 가진 분들을 찾기가 막상 쉽지 않더군요. 부인께서 우릴 좀 도와주셔야 겠습니다. 가해는 어딘가 이야기가 빗나간다 싶었다. 잘못 찾아온 파티장의 손님과도 같은 어색함이 갑자기 느껴졌다. 무슨 흉계라도 감춘 것일까? 기다려 볼 수밖에. 가해는 말없이 고개를 주웍거렸다. 그럼 이걸 좀 봐주십시오. 하경감이 텔레비전과 비디오 세트 옆에 시립하듯 서있는 맹영사에게 눈짓하며 말했다. 가해는 맹영사를 기억할 수 있었다. 장지에서 열심히 방송국 로고가 찍힌 비디오 카메라를 돌려대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가 걸친 하얀 폴라 티셔츠 만큼이나 깨끗한 마스크의 청년이었다. 맹영사가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텔레비전 화면에 장례식 장면이 나타났다. 가해가 참석했던 박준혁의 장례식이었다. 화면은 장례식 광경을 여러모로 보여주더니 서서히 숙부 동준씨의 모습을 부각시켰다. 새삼스레 유심히 쳐다보자니 그의 표정에선 인생에 지친 노인의 표정 외엔 아무것도 읽을 게 없었다. 그의 얼굴에서 투지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 있었다. 사르이는 더구나 발견할 수 없었다. 잠시 후 가해의 얼굴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었다. 카메라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녀를 포착했던 기억이 났다. 가면 같은 얼굴 가해는 자신의 얼굴에 표정이라고는 전혀 없다는 것을 새삼 발견했다. 카메라 카메라 앞에서 너무 긴장했던 탓일까 아니면 뭔가를 감추려고 한 탓이었을까 먼 허공을 망연히 쳐다보는 눈길 굳게 담은 입술 위로 쳐둔 턱 검은 상복에 감싸인 그녀의 정갈한 얼굴은 자신이 보기에도 얼음처럼 차가워 보였다. 그런데 이 영상에 무슨 특별한 의미라도 있는 것일까 카메라는 순진무구한 그 어린아이에게로 옮겨져 가슴 아픈 전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미망인에게로 옮겨갔다. 소리를 내지 않고 통곡하던 아름다운 미망인의 모습이 생생하게 부각되었다. 허물어지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던 모습이 고통을 이겨내느라 허리를 움켜주던 모습이 다시 눈앞에 나타났다. 그때 느꼈던 그 처연한 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 강렬한 영상으로 가슴에 와닿았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기둥에 매달려 있던 슬픈 성모상의 모습과 흡사하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아마도 영원히 그녀의 막막에서 지울 수 없는 그런 강렬한 아픔 그러나 아름다운 영상이었다. 화면에 하진의 모습이 나타났다. 남편은 미망인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카메라는 두 사람의 모습을 정면으로 포착했다. 부인 두 사람의 대화를 눈여겨봐 주십시오. 하경감이 일깨우듯이 말했다. 어딘가 긴장감을 잉태한 목소리였다. 가해는 온 신경을 집중해 그들의 대화를 살폈다. 당시 현장에서는 그 둘의 입모양을 볼 수 없는 각도에 있었다. 그러나 카메라는 두 사람을 정면에서 잡고 있었다. 1분 아니 2분 정도가 지났을까 화면에서 장례식 장면은 사라졌다. 그러나 그 1, 2분 사이에 가해는 그녀의 상상의 한계를 초월한 엄청난 진실과 직면했다. 그들은 남편과 미망인은 그들 범죄의 성공에 대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만인이 보는 앞에서 대담하게도 카메라의 렌즈조차 의식하지 않은 채 승리의 도추에서 였을까 가해는 엄청나게 실색했다. 가해는 난생 처음 실신 일보 직전의 기분을 맛보았다. 두 손으로 무릎을 피가 나도록 움켜쥐고 기절을 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야 했다. 가해는 잠시 헛것을 본 것 같은 상념을 영 지울 수가 없었다. 현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전율스러운 광경이었다. 가해는 한동안 넋을 놓고 있었다. 하경감이 가해의 표정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너무나 따가웠다. 가해는 어처구니 없게도 깔깔 웃고 싶은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하!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가해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투쟁이 얼마나 허망한지 깨달았다. 지금 누리고 있는 승리에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들이 그늘에서 그토록 웃고 있었는데도 까맣게 몰랐던 것이다. 맹영사가 재빨리 테이프를 되돌려 다시 한번 재생해 보기 시작했다. 이들은 남편의 배신을 또다시 보여주려는 것이다. 부인 두 사람의 대화를 저희에게 들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하경감에 노래를 부르는 듯한 목소리가 귓전에 울렸다. 이 양반은 지금 분명히 즐기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이미 대화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다. 아무려면 친구의 아내가 탐난다고 그 친구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눌 수 있단 말인가. 참새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할 성 싶던 하진에게 그토록 얼음장 같은 비정함이 숨쉬고 있었단 말일까. 하경감이 혼미 속에서 방황을 거듭하는 가해를 흔들어 깨웠다. 부인 부인 저희에게 두 사람 대화 내용을 좀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가해는 흐느끼지도 않았고 무너지지도 않았다. 가해는 한순간 그들을 정하진과 강유란을 교수대에 세울 수 있다는 잔인한 만족감에 잠시 몸을 떨었다. 그녀의 입귀에 잠시 처연하기 그지없는 미소가 번졌다. 하경감은 가해를 흘끼 쳐다보았다. 웃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자세히 보니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울고 있었다. 가해는 두 사람의 입모양을 따라 차근차근 말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도 복수의 채찍처럼 들렸다. 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그냥 하진과 유란의 대화인 것처럼 낭독 하겠습니다. 가해가 따라있는 것 같은 연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네네. 유란씨 아내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눈치를 채다니요? 은행 강도의 짓으로 보지 않고 있어요. 그럼 들켰다는 말인가요? 어 그건 아뇨. 우리 일가의 후계자 싸움으로 보고 있어요. 늘 말했지만 아낸 몹시 날카로워요. 어 그렇다면 오히려 잘된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진씨가 다 계산하신 거 아니에요? 유란의 얼굴에 번졌던 불안과 공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슬픔에 아파하는 미망인으로 모습이 되살아났다. 계산은 했었지. 하지만 난 은행 강도의 짓으로 봐줬으면 했었어. 아무려면 어때요? 하기야 가희씨가 준혁씨를 진짜 표적으로 보지 않은 것만은 확실한 거죠? 그렇소. 그것만은 확실하오. 엉뚱한 희생자로 보는 거요. 운명의 장난증으로 여기더군 어디까지나 내가 표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걱정할 일은 하나도 아니네요. 그렇소. 아무도 우리가 이 일을 계획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그럴 테죠. 게다가 숙부께서도 모든 실권을 나한테 넘기기로 했어요. 잘됐군요. 무엇보다도 유란씨 당신은 이제 자유요. 네 전 이제 자유예요. 하진씨 당신이 바라던 바라던 대로 해요. 네 책으로 읽을 때는 참 똑 떨어지는 결말이다 생각했는데 이 낭독 상태에서는 이렇게 좀 딱 매짐을 맺는 그런 느낌이 좀 덜 나서 그거는 제가 낭독을 잘 못한 탓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요즘의 시각에서 보면은 엉성하고 어설픈 구석이 있을 수도 있는 옛날 추리 작품들 인데요. 그러나 저는 완벽한 아날로그 시절에 사무실에서는 전화기랑 타자기 소리만 난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어떤 향수를 자극 하면서 그러나 그 시절의 기준에서 봐서는 참 잘된 추리 소설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TMI 하나 하자면요. 제가 이걸 녹음을 다 해놓고 실수로 날려가지고 두 번째 녹음입니다. 저의 헛수고를 위로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더 좀 뜨겁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